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추이보 주는 괴프, 허진샹, 리차오 같은 부하들을 얻고 기회의 땅 광조로 떠났었는데요. 그는 10대 서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광조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 이곳의 기차는 이 며칠 동안을 계속 연속 달려야 하는데요. 그러면 승객들은 계속해서 앉아서 가기가 힘들겠죠. 하여 일반 조화석이 차표에 돈을 더 보태면 워프라는 차칸이 따로 있는데요. 이 워프라는 열차 안은 여러 칸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매 칸마다 침대가 상중하로 3개, 3개 총 6개로 붙어있다고 합니다. 보통 여행거리가 먼 승객들은 돈을 더 많이 보태서 이곳 침대에 처음 누워서 편안하게 자면서 이동하는데요. 또한 누워있는 게 심심하게 되면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복도에 놓여있는 자리에 척 앉아서 술 한 잔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비좁은 통로 좌석에서 기차 밖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또 술 한 잔 빨게 되면 그야말로 끝내준다고 합니다. 추이보충 또한 이곳에 앉아서 얘기나 하면서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라? 저쪽 착한 좌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한눈에 그냥 확 띄는데요. 이 여자는 검은 머리채가 이 허리까지 뒤덮었고 온몸에는 검은색 가죽 옷으로 쫙 빼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타이틀하게 꽉 조여입은 가죽 옷은 그녀의 그 굴곡진 몸매를 그냥 환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꿀꺼덕. 추이보충은 자기도 모르게 이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맥주 대수병을 뭉켜지고는 그녀한테로 찾아가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여자는 이름이 탄재라고 불렀었는데 중국이 동북지역과 남쪽을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추이보충은 또 이 재잘재잘 잘 돌아가는 주둥아리로 이 탄재를 재밌게 해주는데 드디어 밤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에휴 그러자 추이보충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쉬운대로 빠이빠이를 하고는 자신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탄재의 굴곡진 몸매만 자꾸 떠오르면서 잠이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뒤척뒤척이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에? 문득 곁에 간에서 이 욱욱하고 버스럭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었는데요. 에? 으? 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었고 추이보충은 발떠러 일어나는데요. 뭐야? 이게 대체 뭔 상황이라냐? 저 소리는 무조건 한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는 지금 한참 강제로 뭘 어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추이보충이 바로 옆에 간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어제 함께 얘기를 나누던 탄재가 아니겠습니까? 추이보충이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와보자. 네, 이미 그 열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야야! 다들 들어가서 찍소리 말고 자던 잠이나 계속해서 쳐자라! 알아들었니? 3명이 험상굳게 생긴 놈들이 그쪽을 떡하니 막고는 구경꾼들을 쫓아버리는 거였었는데요. 여초이보충은 어이! 저 안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 안에 여자를 내 면목 아니까 그냥 놔줘라! 라고 하는데요. 뭐? 그러자 이 건달놈들은 눈가리를 희번뜩 뜨면서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너 금방 뭐라고? 다시 한 번 아가리질 해봐라 여기다. 그 중에 한 놈은 이 비수를 쫙 빼들고는 그 추이보충이 가슴 위로 쿡쿡 찍으면서 겁을 주는 거였었는데요. 우리는 광저우 기차역의 호랑이 파다! 어디 한 군데 병신되고 싶지 않으면 너희 침대로 돌아가는 게 어떠야? 뭐? 하차! 그러자 추이보충이 뒤에도 이 궤이프와 허진샹 같은 부하들이 우르르 모여드는데요. 너네가 광저우의 호랑이 파야? 그럼 우리는 동북호랑이 파다 이놈들아! 이는 추이보충이 직접 외친 소리였으며 이렇게 하여 동북호랑이 파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여 추이보충이 앞에 이 허진샹이 처음 나섰는데 또 해벌레 하고 웃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허진샹 이놈은 항상 해벌레 하고 웃고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놈이 대체 어떠한 놈인지 감을 못 잡게 하는데요. 이거 또 뭐야? 뭘 혼자서 해벌레 하고 있네? 저리 꺼져라 이놈아! 놈은 요 키도 짜드다만 하고 이 인상도 해벌레 하고 있는 허진샹을 얕잡아보고는 대가리를 확 밀어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허진샹은 이 허리 뒤추면서 비수를 빼들더니 다짜고짜 그 날아오는 그놈이 손바닥을 향해서 콱 하고 꿰뚫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다. 너 금방 뭐라니? 어? 다시 한 번 큰소리 쳐봐라 이놈아! 허진샹은 계속하여 해벌레에 웃고 있으면서도 그 건달놈을 향하여 칼질을 해대는데요. 뭐 뭐야? 이것들이? 요 다른 두 건달놈이 허진샹한테 달려들려 하는데 네! 그러한 허진샹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고이프가 두 주먹을 부르지더니 확 달려와서 퉁퉁퉁하고 먹여줬다고 하는데요. 고이프는 싸울 때 이 무기 같은 걸 안 썼는데 사실 그 두 주먹이 제일 무시무시한 무기였다는데요. 쿵쿵하고 날아들어오는 두 주먹을 맞자 이 두 놈은 당장에서 매그 못 추고 뻐드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이프는 그만두지 않았고 계속해서 놈들을 가로타고는 쿵쿵쿵하고 먹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진도를 계속해서 좀 나가볼까? 어? 좀 아플게다? 허진샹은 아까 손바닥에 칼을 맞은 놈을 가로타고는 싸하게 웃으면서 군도를 쓱쓱 닦아대는데요. 그리고는 그 건달놈이 발뒤꿈치 아킬레스 건을 향해 이 칼을 쿡 찔러놓고는 확 잘라내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이쿠 그러자 곁에서 구경을 하던 구경꾼들은 다들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획 돌렸었고 네 이 최이보충 역시도 더 이상 못 봐주는데 아참 허진샹 비록 내 부하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잔인하다야. 이제 밖에 놈들은 이만하면 다 제압이 됐고 이 최이보충은 얼른 들어가서 인숭쭈매를 해야겠지요. 그 뜻인지 영웅이 미인을 구한다라는 뜻인데 탄재야 괜찮니? 이 오빠가 너 구해주러 왔네라. 아주 기고만장하게 착한으로 달려들어가던 최이보충은 그 눈앞이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착한 안에는 세명이 벌거벗은 남자들이 온몸의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이 땀바닥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놈은 다들 하나같이 그 수컷들이 소중이를 두 손으로 꼭 거머쥐고는 이 죽는 소리를 제치는 거였었는데요. 이는 같은 남자인 최이보충이 보고만 있어도 왠지 그 고통이 전해온 듯한데요. 그리고 말입니다. 최이보충이 앞에 한 여자가 착 서서는 째려보고 있는데 올 검은색 가죽옷에 긴 머리채 탄재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탄재의 두 손에는 자그마한 비수 두 자루가 꽉 쥐어져 있었는데 그 비수들에서는 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였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는 이 탄재가 이 세놈을 그냥 마구마구 찔러 눕힌 거였겠는데 저... 내는 어제 그 함께 술 한 잔 했었던 최이보충이요. 내 기억나지? 자, 이미 사고는 쳤고 우리 빨리 이곳을 떠야겠소. 고이프야, 가서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기차를 멈춰 세워라. 우리 여기서 내려야겠다. 예이! 그러자 고이프는 애들 몇 명을 데리고 부랴부랴 열차 제일 앞쪽에 그 대가리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근데 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최이보충은 너무나도 어리둥절해서 이 자초지종을 묻는데 말입니다. 네, 하지만 이 착한 밖에 또 3명이 있는 걸 발견한 탄재는 소나기였던 비수를 휙휙휙하고 날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 비수들은 정확하게 놈들이 소중히 꽂히게 되었으면 또 으악!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자 곁에 있던 허진샹도 깜짝 놀라면서 해벌레 하던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긴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잠깐만, 탄재 손에 비수는 2개였었는데 어떻게 3개가 날아간 거지? 이 탄재를 다시 돌아보니 네, 이 탄재의 손에 또 다른 비수 두 자루가 쥐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대체 어떠한 인물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었지만 이 최이보충은 꾹 찬는데요. 이 칼을 맞은 놈들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빨리 이곳을 먼저 뜨고 봐야겠죠. 역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기차가 천천히 멈춰 서는 거였었는데요. 으응, 꼬이프가 성공했구나. 야들아, 우리 내려가자. 최이보충은 일당은 탄재를 데리고 다 함께 기차에서 내려서는 이 곁의 수림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 기차에서 워프라는 착한 안에서 성추행 행위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깊은 밤이 되어 다들 누워서 잠들게 되면 여성들이 침대 위로 마음껏 덮쳐들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보통은 뭐 가슴이나 엉덩이를 마구마구 만져보고 도망을 친다든가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네, 하지만 이 광주의 호랑이판 놈들은 해도 너무 했었는데요. 밖에서 세 놈이 망을 보고 이 안에서 세 명이 먼저 하고 이러한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탄재가 똥을 바른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양아치 놈들은 또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 탄재는 그냥 곱게 곱게 당하고 마는 일반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탄재는 비록 여자 몸이 없었지만 전에 마약 조직이 행동대장을 맡을 정도로 이 실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녀의 조직은 경찰에 의해 공중분해 되었었고 전 조직이 이 꼼짤다 싸못하고 다 잡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탄재는 여자였었으니까 여자 경찰들이 그녀를 호송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여자 경찰들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 호송하고 있는 이 탄재는 웬만한 싸나이 건달 10명도 이 거뜬히 해칠 수 있는 여중 호걸이라는 사실을요. 탄재는 수갑을 단체로 이 두 여자 경찰을 제압해버리고 도망을 치는 데까지 성공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딱히 할 일이 없이 이 저리 여행이나 하고 있던 도중에 초이보순을 만난 거였었는데요. 여 아까 초이보순이 자신을 구해보겠다고 이 설치되던 모습이 생각나자 탄재는 핏이 웃는데요. 초이보순아 너 생각보다 아주 귀엽더라. 그러자 뭐 귀여워? 이 싸내 대장부를 보고 귀엽다고? 초이보순은 물론이고 이 괴이프나 허진샤한 같은 행동대장도 욱할 것 같은데 어라? 이놈들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걷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그 탄재의 실력을 눈뜨고 봤었는데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어 탄재는 그 열 대서명의 수컷들 앞에서 자신이 검은색 가죽 외투를 확 열어제키는데요. 그러자 그 외투 안에는 총 6자루의 비수들이 나란히 꽂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뽀준아 내 탄재는 이 격투는 물론이고 이 비수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칼잡이이다. 이어 탄재는 갑자기 외투 안에서 비수를 확 뽑아들더니 길 건너의 나무를 향해 휙 하고 뿌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뭐? 뭐 하는 거지? 여 휘둥그레 해난 부하놈들이 그쪽으로 찾아가서 비수를 뽑아오는데 내 그 비수에는 사과 하나까지 꽤 둘러있었다고 합니다. 이 탄재의 비수를 날리는 솜씨는 웬만한 총잡이보다도 더 빨랐었고 정확했었다는데요. 여 탄재는 너 아까 나를 구해주려던 마음씨가 기특하여서 내 너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어떠야? 내를 받아주겠니? 그러자 초이보춘는 당연히 두 손 두 발 들어서 환영이겠는데요. 헤헤헤 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어여쁜 미인이 항상 곁에 있는데 초이보춘 이놈이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대뜸 시간을 내서 술 한잔 얼큰하게 하고는 이 분위기를 잡고 탄재한테 와락 덮쳐 들었다는데 여그 탄재의 검은색 가죽 외투를 확 벗겨대자 이 새하얀 속살이 드러나면서 침이 개개 나오는데요. 헤헤헤 좋았어 여초이보춘이 볼일을 보려 하는데 보춘아 내는 너의 부하로서 너를 그냥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만약 나랑 이런 관계를 가지면 그때 말이 달라지지 너는 내 탄재의 남자가 되는 거고 다시는 다른 여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 만약 그걸 어기게 된다면 저번에 그 기차 안에 건드렸놈들이 기억나니? 그게 바로 너의 최후가 되는 거다. 어떻게 잘 생각해보고 이리와라. 뭐? 그 탄재의 얘기를 듣자 초이보춘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근데 만약에 요 몇십초 전에 외투를 벗기기 전이었다면 조금 고려해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 새뽀얀 피부에 막 발정난 수컷인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라야 모르겠다야 눈알이 돌아간 초이보춘는 냅다 철석철석을 시작하는데요. 요 한참 동안 격렬한 운동이 끝나고 이 볼일이 다 끝나자 초이보춘는 후회가 갑자기 막 밀려오는데요. 아휴, 내 이걸 참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겠는데 이제 어떡하지? 초이보춘는 너무나도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 탄지에 대해서는 초이보춘이 나중에 경찰에 잡히면서 한 기자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초이보춘의 이야기가 이 정도로 생생하게 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경찰에 잡힌 뒤에 이 한 작가의 활약이 컸었는데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초이보춘을 찾아가서 이 기가 막히는 날감도 왕이 일대기를 이 생생하게 받아 적은 거였다고 합니다. 이 광저우시에 도착한 초이보춘 일당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저우 호랑이파를 이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계 타지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이 이 낯선 땅에서 자리를 잡자면 뭐니뭐니 해도 화끈한 신고식이 필요하겠죠. 이 광저우 호랑이파를 꺾은 동북 호랑이파라 이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들아! 연장 챙겨라! 전쟁이다! 초이보춘 일당 16명은 탄지의 궤이프, 허진샤, 등난다긴다는 행동대장들을 앞세워서 이 광저우시 기차역을 들이치려고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광저우시 호랑이파 역시 웬만한 놈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보통 한계 기차역이 기차역을 이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은 그 지역이 다섯 개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조직인데요. 광저우의 호랑이파 역시 인원수가 백여 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이보춘는 고작 해야 열대섯 명인데 어떻게 치죠? 이는 암만 봐도 이 계란으로 바위로 후려치기였겠는데요. 큰형님! 저한테 이 좋은 계략이 있습니다요. 어? 초이보춘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네, 그건 바로 대사기꾼이었던 리차우였었는데요. 그래, 그래. 나의 군사 리차우구나. 너의 그 비상한 머리로 생각해낸 거라 이거지.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야. 그러면 이 리차우는 어떠한 기막힌 계략을 내놓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 이렇게 5분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